뜻 중에 제일 좋은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 중에 최고의 뜻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디에 나타난 사랑이에요?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 그런 사랑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누구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원수는 미워하는 그런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사랑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인 사랑이에요. 원수는 미워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랑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뜻,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너희 생각, 우리 인간들의 생각,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뜻과 다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과 너희들이 가는 길은 다르다. 얼마나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얼마나 다르다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하고 하나님은 하늘 땅 차이로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우리는 죽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결국은 죽는 존재에요. 왜? 우리의 생각이 달랐어요. 뜻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우리 뇌파, 생체천자파를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꾸어 주는 그런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그 영적 에너지는 뭘로부터 나온다? 진, 선, 미, 화, 맞아. 이것이 진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실 속에 영적인 힘이 있어. 그 진실 속에 있는 그 힘을 받으면 우리의 유전자가 팍팍 켜져요. 그래서 그 힘을 우리가 생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고 그 다음에 와, 감사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 선 속에 있는 힘, 영적 에너지. 그 다음에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 뇌파,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서 알파파가 되면 우리의 유전자들은 전자파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면 우리의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는 회복하고 그 다음에 망가지고 변질됐던 유전자는 어떻게? 유전자도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지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화되면 그것을 자연치유라고 그러는데 그 자연치유는 영적 에너지로 된다. 어디로부터 온 영적 에너지? 진선미. 이 진선미가 한꺼번에 합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왜? 사랑은 진실해야죠. 거짓때면 그건 사랑 아니죠. 그리고 사랑은 악하지 않고 성원해야 사랑이지. 그리고 사랑이 더러우면 안 돼. 안이 곱고 더러운 사랑도 있긴 있어.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이 부자니까 돈 보고 이 자식이 나를 좋아해. 그러면 그게 뭐예요? 더러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짜 사랑은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 속에 그 사랑을 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데 돈보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할 때 내가 기뻐요? 안기뻐요? 와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가장 순수한 사랑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엄마. 그런 것을 모성애라고 해요. 엄마의 사랑은 나로부터 무슨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우리 엄마의 딸이니까 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엄마가 돈 보고 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사랑이 가장 에너지가 세요. 어떤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받아야 알파파로 변하고 알파파를 내 유전자가 받아야 회복되고 꺼졌던 유전자는 다 시켜지고 이래서 내 T세포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내가 여러가지 이유로 기가 많이 막혔습니다. 기가 막힌다는 말은 왜 막혀요? 생기가 막혀 버렸습니다. 왜? 진, 선, 미, 사랑이 생기의 본질인데 내가 무엇을 알면 기가 막혀요. 생기가 막혀요. 이 사람이 나를 거짓말로 속였구나. 기가 꽉 막히죠. 그러니까 진실 속에는 생기는 기가 있는데 내가 나를 속이고 거짓말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진실이다. 그러면 힘나요? 안 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짓이야.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그래서 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 알파파가 베타파로 변출되버려요. 그 베타파가 내 유전자로 가면 내 유전자도 꺼져 버리고 변출된다. 그래서 뜻이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을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데 무엇을 알게 되면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분만은 나를 사랑하시나 하신다. 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그것을 내가 믿게 되면 힘나요? 안 나요? 힘나죠. 자, 이 사진을 하나 잠깐 여러분이 1부 세미나 때 보신 사진이에요. 자, 얘는 당당해. 일란성 쌍둥이. 얘는 우울증.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돼요. 왜? 레세프 속에 있는 엔도르핀을 생산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꺼져 버려서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돼요. 자, 얘들은 같은 엄마가 낳고 키우고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같은 밥 먹고 옷도 같이 입고 자라는데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얘는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가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그러면 얘는 생기가 넘치고 엄마는 계속 얘 둘 다 쌍둥이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우리 엄마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딸을 둘이 길러 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딸이 둘 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동생은 아빠는 언니만 사랑했잖아요. 언니는 또 나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빠는 동생만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아빠가 밉더라고요. 나는 둘 다 사랑했는데 사랑하고 욕먹어. 귀가 내껴. 그렇죠? 그래서 이 뜻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느냐? 진, 진신, 선, 감사하다. 이렇게 선 할 수가 없네. 미, 아름답다. 이 뜻을 품으면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하고 유전자는 다시 치유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뜻 중에 진, 선, 미가 함께 있는 사랑. 그 사랑 중에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아는 것이 힘이다. 특히 우리가 환자가 됐을 때 특히 암 환자가 됐을 때 내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알파파가 돼야 돼요. 내 생체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 뜻. 그것은 진, 선, 미, 곧, 사랑.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증오, 분노, 유전자가 꺼져야 안 꺼져요. 내 기가 막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기야. 생기가 들어오면 알파파가 되고 자연치유가 일어난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지 느끼는 것이 나를 치유하는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딱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하면 하나님이 나를 성경 공부를 다 하는구나. 착하다. 착하니까 병 낫게 해 주지. 이런 식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해 봐야 성경을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되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생기를 제일 많이 받아?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를 알게 되면 우리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놀랍게 다르구나. 진짜로 무엇과 무엇 차이로 다르구나.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구나. 정말 놀라운 사랑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들 사랑하고 똑같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성경 1어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더 쉬운 말로 하면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는 사랑은 사랑인데 뭐 없어도 사랑하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자격 없어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데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원수에게도 또 이상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상구를 죽이려고 하는 이상구의 원수도 이상구는 미워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생기가 되기 때문에 이 생기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아가페, 은혜,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이한 자나 차별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공정성이에요. 그것을 공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셔?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다하신다. 그런 것은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도 원수들은 미워하시고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해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별로 생기를 안 줍니다. 우리도 그 정도로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성경공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아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생체천자파가 변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와! 하나님은 무섭구나! 그럼 뭐예요? 알파파이다가도 베타파로 변해버려요. 하나의 의문만 해결하고 계속합시다. 엄마의 사랑은 아기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그렇죠? 아기가 엄마한테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기 키운다는 그 자체에 태어나서 일주일, 한 달밖에 안 된 아기는 맨날 엄마가 힘들게만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 때문에 엄마가 잠도 잘 못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무조건 아기가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엄마는 그때가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대요. 왜? 사랑을 줄 때, 진짜 죽고 싶어서 죽을 때 그렇죠? 행복한거죠. 그런데 왜 아기가 아파서 죽었다? 엄마는 그 아기를 못 살려요? 왜 못 살려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무조건적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누구든지 다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누구만 사랑해요? 내 새끼니까 라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원칙적으로 뜻에 반응한다. 그 뜻이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바꾼다. 그래서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나쁜 뜻, 부정적인 뜻이 들어오면 일란성쌍주는 엄마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엄마는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는 우리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베타파가 되고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버리고 그래서 애는 우울증에 걸렸다. 애는 밥 먹어도 소화 잘 될까? 애하고 애하고 둘 다 소화가 잘 될까? 애는 소화가 잘 안될까요? 그래서 모든 유전자가 다 애 보다 우리 엄마는 우릴 사랑해! 사랑한다고! 같은 쌍둥이라도 생각에 따라서 유전자의 활동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연애하다가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만 해도 그 순간이 인생 최고로 행복한 순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행복이란 것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남자가 그렇게 연애할 때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행복을 줬더라도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결국 후회하기도 하고 결국 그 놈의 남편이 제일 미운 사람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면 할머니들이 영간보고 뭐라 그래요? 이 왼수야! 그래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다 무슨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눈물의 씨앗이 되고 말아. 내 속만 상하게. 그러나 절대로 변치 않고 절제히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변하지 않고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진짜 와 그러네! 이 순간이야말로 세상을 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팍 켜지고 알파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알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나타난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그 성경에 여러 책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책이 어느 책이? 사보금서라고요. 왜 그래요? 사보금서에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예수님의 말 자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입만 벌리시면 말씀만 했다면 뭐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이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감동을 받으시면 알파파가 되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2부 세미나를 성경 공부로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랑 안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특히 사도요한 사도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죠. 사도요한은 세 번씩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언약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사도요한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사랑, 진리, 생명 가장 즐겨 쓰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사랑, 생명, 진리. 왜 그러냐면 이 진리, 사랑, 생명은 다 사랑이에요. 그거를 다르게 표현한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뭐가 돼요? 생기가 되잖아요. 그 생기는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생명이나 같다 안 같아? 그 다음에 사랑, 진리, 그 다음에 생명.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진리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그게 진리에요. 그러면 사랑과 생명이 같은 거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생명, 진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오늘 첫 번째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중에 첫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의문 나는 것이 있다든가 또 여러분이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해도 되고 그 다음에 종이에다가 간단하게 써서 여기다 놔주시면 제가 질문도 받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끝내고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그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유전자를 다시 살려서 지휘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서우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시어머니가 여러분한테 막 무섭게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남편이 나한테 얘기하기로 우리 어머니 너 참 사랑해. 믿어줘요? 믿어줘요? 그래서 두려움과 사랑은 같이 못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무서우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을 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방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내가 악해도 사랑해. 내가 불이해도 사랑해.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하고 갑시다. 나는 너희에게 일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로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안 되죠. 하나님이 그 해를,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선인에게만 비치신다. 안 했죠? 그렇죠?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비를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는 비 온다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해와 비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담비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비도 의로운 자와 누구에게도 의롭지 않은 자에게도 내리신다. 우리 마음에는 별로 안 들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이 말씀이 필요해요. 이런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목사발랐을 때 내가 이렇게 악할 수가 없네 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온 세상은 나를 악한 놈이라고 해도 나는 누구에게는 희망을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다시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 말도 안 돼요. 제가 더하면 뭘 더 줘야 돼? 벌을 더 줘야 되지. 그것은 우리들의 사랑이 그래. 아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 죄가 많을수록.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큰 딸이 동생 얼굴을 자꾸 핥혀. 그러면 죄를 많이 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죄가 많은 곳에 벌을 더 줬어요. 그래서 이 애는 맨날 속마음이 동생도 믿고 아빠도 믿고 그래서 매일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아빠에 대한 증오심이 끓어오르고 그래서 마약까지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빠가 더 사랑해 줬으면 됐을 텐데 죄가 많은 곳에 벌을 더 많이 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기가 가지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 중에 제일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섭다.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 그것은 조건조건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들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자신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내 말 안 들으면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벌 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법으로는 그러지만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벌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에서는 얘기해도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기 보시면 저는 요한 1서 4장 18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죠. 왜?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하니까 악한 자에게도 피를 내리고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두려움은 항상 무엇에 따라와요? 형벌. 하나님은 형벌 주시는 분이다. 왜? 말 안 들을 때는 나쁜 짓 할 때는 형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알며 진짜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며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은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을 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인간이 받아야 될 벌을 십자가에서 인간 대신 누가 받아 버린 겁니까? 자기가 받아 버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깨달으면 내가 나쁜 짓 했을 때 두렵겠습니까? 고맙죠. 이런 나 같은 놈도 그래도 제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돼도 사랑하신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저한테 희망을 주시고 그러면 다시 시작하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줄 때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 그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쫓아 버린다. 맞아야 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형벌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번역은 참 나쁜 번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벌을 주시는 분, 형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다. 형벌을 준다고 하면 그건 무슨 사랑이에요? 왜 말 안 들었어? 죽고 싶어? 죽이지는 않겠지만 벌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벌이라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제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에요. 아니, 벌을 안 주신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짓을 했는데 벌을 안 준대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은 벌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모든 죄에는 뭐가 따라요? 벌이 따릅니다. 그 궁극적인 벌은 뭘로 끝나요? 죽음. 그래서 죄에 싹쓴 사망이에요. 여러분, 아빠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자꾸 담배 피우고 술먹어요. 아빠 말을 듣고 술 끊고 담배 끊어야 해요. 그리고 건강식을 해야 해요. 그리고 뉴스타디가 저는 싫어요. 저는 술이 좋아요. 아빠 말을 안 들어. 그러다가 술 때문에 간암에 걸렸어요. 아들이 아빠 말을 안 듣고 술을 자꾸 먹는다고 아빠가 간암 걸리게 한 거예요? 아니지. 아빠 말 안 들었던 그 결과로 간암이 생긴 거지. 모든 벌은 그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적한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벌을 주시겠어요? 벌이란 것은 우리들이 이미 선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죽어버리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보다는 사단이 뱀이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악과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인기적 소리만 나면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할까요? 와! 하나님 오신다! 마치 꼬맹이들이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 기다렸다가 아빠 차가 탁 도착한 소리가 나면 아빠가 탁! 하듯이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뭘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다! 를 가르쳤어요. 그래 놨더니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안 두려워져요? 두려워져요. 왜? 조건적 사랑은 불주잖아. 그렇죠?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도록 꼬셨나?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을 홍보를 딱 해본 것이 나타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고서 하나님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아담과 이브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을 때 벌 주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다시 깨달으면 우리의 두려움,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서 우리들의 벌은 사실은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도 무슨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유전자는 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생기, 생명이다. 이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해 버리면 뭐를 거부하는 거예요? 생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전자는 꺼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즉 죄를 범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실 거예요.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돼서 내 유전자가 꺼지면서 배타파가 되고 유전자가 꺼지면서 병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지유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구나. 어떤 분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성경이 그럴까요?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익숙하지 못하면 헷갈려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두려움은 징불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두려움을 마음속에 아직도 품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마음속에서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사가 와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두려워하라는 말은 요한일서도 누가 썼고? 사도 요한이 썼고 요한계시록도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같은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두려워해요. 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은 고민 안 하면 답을 몰라요. 저는 성경에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고민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앞뒤가 안 맞냐? 사랑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은 물론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무성적에 더 가까워요. 이성적보다 감성적. 사랑은 무성적에 더 가까워요. 제가 남자로서 특히 경상도 남자로서 특히 우리 어머니는 남자 같았어요. 남자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것이 딱딱딱. 이치에 딱딱 맞고 논리가 확실하고 그래서 따지고 그게 남자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여자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보면 이치에 안 맞아도 서로 뭐라고 해요? 어머 진짜 그러네. 옆에서 들어보면 뭐가 그래? 말도 안 되는구만. 그런데 여자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어머 진짜 그러네. 우리 남자들 머리로는 뭐예요? 너무나 헷갈려. 이해가 안 돼. 왜그래요?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는 남자가 옆에서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이치에 안 맞는데 여자들 자기들끼리는 뭐예요?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여자가 참 골치 아파요. 너무 복잡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어떤 때는 겁이 나기도 해요. 잘못 오해했다가 혼줄이 터질까봐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거 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앞뒤가 안 맞는다. 감성적 표현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도 같은 말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을 감성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제가 드디어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골치 아픈 부분이 남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앞뒤가 안 맞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내 눈에는 앞뒤가 안 맞게 보이는데 큰일입니다. 제 영적인 눈을 영안을 크게 뜨게 해 주셔서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이 같은 말인가를 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깨우쳐 줍니다. 제가 어떻게 깨우쳐냐고 하면 옛날에 한국에서 어디서 뉴스타트를 하고 있었냐면 오색 약수터, 오색 그린야드 호텔 그 별관에서 이 건물 비슷하게 생긴 기발 그 별관을 우리가 다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의 숙소로 하고 사무실로도 쓰고 거기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때는 참가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강당이 이거보다 커도 꽉꽉 차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직원들이 참 많았어요. 직원들이 한 열두 명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 직원 중에 우리 직원 중에 남자 직원의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직원은 건강식 생활이 아주 철저해요. 그래서 그 딸을 그냥 쥐다듬시 잡았어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건 건강식이 아니야?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한국 나와서 뉴스타트 프로그램 할 때마다 오실 때 선물로 꼭 뭘 사다 주신다고? 밀크캐라멜을 사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밀크캐라멜은 건강식이 아니다. 그러나 건강식이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에요. 그래서 주로 오전 강의하고 참가자들하고 산책 나갔다가 들어와서 샤워하고 점심 먹고 또 상담하고 그러면 오후쯤 출출해요. 배고프고 그럴 때 캐라멜을 한 개나 두 개 까먹으면 딱 좋아요. 그런데 한 분은 그 캐라멜을 딱 입에 놓고 음, 맛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알파파가 되나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뚝뚝 두드려요. 문을 열어 보니까 할아버지 누구냐 하면 그 직원딸이야. 과자 얻어먹는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 때가 걔가 다섯 살 됐는데요. 할아버지 놀러 왔어요. 응, 들어와. 저는 이거 계속 씹을 수도 없고 안 씹을 수도 없고 지금 아빠한테 철저히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은 애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그 나이에 다섯 살인데 얼마나 먹고 싶을까? 그 마음도 내가 잘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예은이가 이름이 예은이에요. 예은이가 할아버지 너무너무 좋은 냄새가 나요.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역시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달라요. 남자애라고 하면 어떻게 할게? 할아버지 뭐 먹어? 직선적으로 나왔을텐데 여자들은 그 어릴 때부터 둘러서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냄새가 나요. 할아버지 우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캬라멜 통을 꺼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엄마가 부산에서 오시면서 이거를 내가 어릴 때 참 맛있게 먹었거든? 우리 엄마가 사다 준거야. 근데 이거는 건강식은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박사님이 건강식 아니지만 먹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카라멜을 먹는 것보다는 뭐예요? 엄마 사랑을 먹고 있어.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도 박사님 사랑 먹고 싶어요.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한 개를 탁 주니까요. 할아버지 눈물이 나려고 해요. 너무 맛있어요. 한 개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이게 건강식이 아니니까 오늘은 한 개만 먹고 내일 말고 모레 오늘 밤 자고 또 하룻밤 더 자고 모레 한 개 들을게요. 그랬더니 영원이가 말 잘 들을게요. 꼭 주셔야 돼요. 영원이가 그때부터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그때부터 저를 보면 내일 하룻밤만 더 자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할아버지가 최고라. 그래서 행복하게 짝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되었냐면 한 번은 세미나 끝나는 날이야. 끝나고 바로 짐 싸가지고 또 외국으로 가야 돼. 인천공항으로 빨리빨리 가야 돼. 그래서 막 우닥다우닥 바쁘게 짐을 싸고 있는데 애원이가 찾아왔어. 오늘이 카라멜 먹는 날이래.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두각인데 그 주는 제가 하나도 안 먹고 예언이만 줬어. 그런데 한각 세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각에는 딱 하나만 남아서 그것을 꺼내서 예언이를 줬어. 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한각 남은 것을 그냥 이것도 예언이 주지. 그런데 저는 못 죽었어요. 왜? 예언이 아빠가 알면 화를 낼 수도 있어. 그래서 아이고 내가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예언아 이거 할아버지가 안 먹고 남긴 건데 이거 한각 세게 아직 안 뜯은 거 이것도 먹어. 이거를 받아든 예언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박사님 할아버지는 떠날 거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딴 거 세게 한 통을 그냥 주니까 얘가 아버지 어? 어? 할아버지 제가 그 순간에 아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구나. 예언이가 놀라서 무엇에 놀란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한테 안 뜯은 이거를 뭐예요? 한각을 주신다. 이렇게 이 할아버지가 박사님 할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ź를 몰랐어요. 이게 이럴 밤 자고 안아주고 이틀밤 자고 안아주고 하던 할아버지가 왕창조 흐흑 흐흑 흐흥 뭘 Professor 웃음 없다는 표현에는 사실은 긁는다. 이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뜻이 있어요? 놀랍다. 그래서 여러분, 전라도 말로 놀랍다 할 때 뭐라고 해요? 전라도 남자들이 어떤 이쁜 여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겁나게 이쁘네요. 겁난다는 말은 놀랍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 여자들은 뭐라고 해요? 아이고, 무엇이라고 해요? 그거는 무섭다, 떨린다. 이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해요? 아따!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그랜드캐니언을 가면 웅장하고 아름답거든요. 사람들이 처음 가서 그랜드캐니언을 내려다보고 우와! 우왔드캐니언을 내려다보고 놀랍을 만큼 virtual 근데 또 정말 맛있 joining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더 깊이 깊이 깨달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그 놀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그래야 되지.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무서워해. 그 앞에 가면 조심해. 아차 실수하면 벌받아.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 그래가지고 예원이는 지금 호주에 살아요. 호주에 사면서 지금 의과대학 들어갔대요. 예원이가 고등학교 당길 때 호주에서 여기 봉사자로 왔을 때 뭐 사가지고 왔게? 계라멜 사라져서 저보고 자기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알면 너희가 놀래 자빠질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2부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구나. 여러분이 병 낳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진짜 놀랍구나. 이것을 느끼기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사랑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유전자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는 생기름 말며마, 알파파가 되고 놀라운 치유가 여러분 유전자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reconstructio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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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